2연승을 달린 대전 하나시티즌이 기세를 몰아 시즌 첫 3연승에 도전합니다. 승점 27점으로 10위에 위치한 대전 하나시티즌은 내일 저녁 경국 빈천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D기원 2024 28라운드에서 김천 상무와 대결합니다. 구택의 복귀로 공격력이 한층 강화된 대전 하나시티즌이 내일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9위로 도약할 수 있어 강등권 탈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구택의 복귀로 공격력이 한단 하나시티즌이 내일 경기와 기세를 활용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